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제가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. 그 도전은 바로 공병호TV의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. 공병호TV를 사랑해주시고 애청해주시고 늘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 가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.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가 되시고 제 채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한 후원자분들에 대한 혜택축 하나로는 제게 문의하고 싶은 것을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 제가 한 분을 선정하여 매일 9시 영상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외에 후원자분들을 위한 혜택은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우선 멤버십 프로그램 런칭을 기념하여 가입한 분 가운데 100명에 하나여 공병호TV 머그컵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자유사회 자문단 후원자분들에게는 자필 서명의 저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를 더 자유롭고 훌륭한 나라로 바꾸기 위한 저의 노력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그 힘을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계속해서 제 방송의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지속적으로 공병호TV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